파이코인이 새로운 채굴 계산법을 공개해 눈길을 끕니다. 일단 눈에 띄는 문구는 기본 채굴 보상이 낮아졌다는 것입니다. 또 새로운 보상은 파이데이에 알려질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. 비포 앤 애프터를 살펴보면 바뀐 채굴 속도는 파이오니어 기준으로 반 이상이 줄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. 이전에 비하면 계산 방식이 더욱 촘촘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. 파이코인 측은 새로운 채굴 방식에 대해 상세히 설명을 해놓기도 했습니다. 이 설명에서 기본 채굴률이 동적이라는 점도 알렸습니다. 모든 투자는 각자의 판단으로 선택해서 하는 것으로 최종적 책임은 투자자에게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